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 위상이 아마 한국 역사에서 가장 여러분들 앞으로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한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걸 다룰 때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특파원들 그런 짧은 글이라도 상당히 인상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특파원들이. 그래서 저도 가끔 특파원들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특파원들이 현지 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교류하면서 받은 정보들 오늘 이렇게 한 신문을 보니까 베를린의 최아리 특파원이 독일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된 모양입니다. 독일에서 본 한국의 명함 10년 전에 최아리 특파원이 그냥 베냥여행을 아마 대학을 다닐 때 했죠. 베냥여행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이제 내용을 10여 년 전 유럽 베냥여행을 왔을 때만 해도 일본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 가지고 한국 욕도 많이 아는 사람도 계시고 김치찌개 bts 블랙핑크 그래서 이러면 이 최아리 특파원 독일 특파원이 참 말이 인상적이네요. 나는 한 게 별로 없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호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국력이 신장되고 나라가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대접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이제 한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앞부분은 본인이 독일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너무나 격치에 여러분들 지감을 느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사람들 사이에 고향되어 있는 부분이 참 고무적이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떠나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정착하게 된 한국인 이야기가 후반부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별로 이렇게 상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다르게 독일에서 한국인 이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독일 이민을 결심한 이유는 저마다 이유가 달랐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두 명을 둔 40대 부부는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 찌드는 게 싫어서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와 공연을 즐기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과 같은 삶을 물려주지 않아서 기쁩니다. 이런 40대 부부 이야기를 또 소개하고 이제 아마 특파원이란 게 현지 교민들하고 또 교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요. 한 30대 회사원은 합리적인 워라배를 찾아서 독일로 왔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일을 더 하려고 하자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상사에 놀랐고 연차와 병가를 눈치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도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이런 다른 사람들은 노후 안정이 보장되지 않아서 직장생활의 감정노동에 지쳐서 비교하는 문화가 싫어서 등 각자 한국을 떠나온 이유를 얘기하다 보면 공감대가 쌓여서 금방 성토의 장이 됐다. 타양살이가 쉽지 않지만 이곳에 남기로 결정한 이유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특파원 이야기에 실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언어 부담이 워낙 크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던 것 같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도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40대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도 이렇게 노후가 참 안정이 안 되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노년에 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젊은 날 열심히 살면 노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의외로 되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앞부분에는 한국인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국을 떠난 분들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인상적입니다. 모두에게 내가 살 나라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자유롭게 주어진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이게 되는데 이때 한국은 얼마나 경쟁이 있는 나라일까 어떤 이들에겐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을 떠나온 이들이 말하는 이유 하나하나가 공감되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 0.6명이라는 통계가 이를 방정한다. 아마 이제 신문사에 계시다가 특파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금세 비교가 될 거니까. 어느 사회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한 사회의 기업의 경쟁력이나 기업 환경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있지만 그 지표 가운데 가장 여러분 인상적인 지표가 아마 주가일 겁니다. 주가 주식 가격 지수를 보면 그 사회의 기업 풍토 기업 환경 혁신 정도 생산성 향상 정도가 거의 하나의 지표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는 것은 합계출산율이라고 봅니다. 합계출산율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대한 전망 이거를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합계출산율이 지금 0.65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참 고쳐야 될 문제가 많은 거죠. 물론 어느 사회든 사회에 문제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해버린 것 같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지만 사회적 문제는 또 정치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또 정치인을 뽑는 사람들이 국민이니까 합계출산율이 0.6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합계출산율이 계속 내려가는 것은 현실 지금 삶이 고단한 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오늘 베를린 독일 탁파원 어디 계신 분입니까 독일 베를린에 계신 분이에요. 탁파원 앞부분은 한국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정도로 그렇게 크게 높아졌다는 그런 기사 절반 그 다음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제각각의 이유로 독일에 정착하신 분들의 이야기 이런 걸 들으면서 마지막에 합계출산율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은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네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까지 여러분들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진리입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찍는 것까지 여러분들 몇 달씩 끌고 결국 그걸 못한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을 거거든요. 아주 작은 사례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근래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는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참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제가 볼 때는 참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참 너무너무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자 탁파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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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